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전예진입니다. 예진씨 술 좋아하세요? 저 좀 마셔요. 세신가 보네. 저는 술이 좀 약한 편이다 보니까 술 마신 다음 날 속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술을 적게 마시나 많이 마시나 술 마시고 다음 날 속 아픈 건 모두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로얄 보관단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편안한 속으로 숙취해소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을 텐데. 오늘 숙취해소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로얄 보관단 함께 하실 텐데요. 가격도 구성도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로얄 보관단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구성의 이 가격 저희가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좋은 혜택은 지금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무료배송의 그 혜택까지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로얄 보관단입니다. 이 안을 딱 열어보면요. 휴대하기 굉장히 편하게 하루에 이렇게 한 팩씩 드실 수 있도록 총 10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2팩이 총 3팩이 가니까 3박스가 가니까 180알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니까 양도가 정말 넉넉하죠. 이 로얄 보관단은요. 메디푸드 글로벌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데 이미 중국에서는요. 명품 그리고 정품만 입점 가능하다는 유명한 쇼핑몰에 입점되어져 있는 브랜드고 그런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고 믿고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겠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요.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많이들 구매를 하신다고 하세요. 이 로얄 보관단은 진짜 입소문 하나만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 성분이요. 생약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 있는 성분을 그대로 담아서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거죠. 일단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독성이 없고요. 제일 문제 좀 우리가 걱정하는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 또한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어떤 차질이든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럼요. 도대체 그럼 어떤 자연에서 얻은 어떤 성분이 이 안에 들어있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간 건강하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흰 민들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실리마린 성분과 루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거 당연합니다. 또 간 세포를 건강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성초가 들어가 있어서 해독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은 게 오늘 보여드리는 로얄 보관단입니다. 맞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성분들은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간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 간에 대한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간은요. 몸 전체의 건강을 되게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간입니다. 대부분이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이 건강해지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나 피부까지도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간의 건강을 해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술이겠죠. 네. 음주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근데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된다면 그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로얄 보관단이 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숙취해소뿐만 아니라 간은요. 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일단 지방간 그리고 B형, C형, 간염 그리고 간경화 거기다 심해지면 간암까지 지금 화면 나가고 있지만 건강했을 때의 간과 저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때의 간은요. 달라요. 진짜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공섭스러워요. 아니 혹시 내 간이 지금 그렇지 않을까 저는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 또한 또 혹시나 하고 염려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이런 간, 걱정되시는 간을 로얄 보관단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장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기 중에서도 우리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 바로 간이죠. 네. 혈액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로얄 보관단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간이 건강해지면 다른 부분 또한 많이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또 화면 나가고 있겠지만 이 피부염에 대한 부분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토피도 그렇고 피부 습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이 해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로얄 보관단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결과치까지 저희가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제품 먹기 어렵다면 안 되겠죠. 그럼요. 하루에 6달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하셨던 분들은 하루에 6달 그냥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함께 드셔도 무방합니다. 걱정 않고 드시면 좋겠고 또 숙취해소의 도움을 받겠다 하시면요. 술 드시고 그날 밤에 6달 한 마리 꼴딱 삼키시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조금은 개운한 느낌의 도움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가격도 구성도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드리는 로얄 보관단. 이 가격에 이 구성에 왔습니다. 놀라셨어요? 저희가 그만큼 준비를 잘했죠. 네. 이 가격과 구성 다 가져가시면서 무료 배송의 그 혜택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조금만 아파도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소원일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로얄 보관단이라면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건강, 도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건강한 우선 잃지 않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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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